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친구들끼리 싸운다 5분정도 죽인다 야 이거 이기겠는데? 어? 저 밑에 한 번 더 아아! 좀 더 아깝다 3초 남았다 천천히 나무 뒤 어 5분정도 죽인다 5초 가야돼 뛰어가야돼 왼쪽 왼쪽 어디? 앞에 사람이다 정맨 정맨 야 넌 가지마라 너무 오픈되는 것 같은데요 사이드 있어 그중에 두명 두명이 싸가지고 1대1 막고라 구조가 되면은 어? 하나 죽었다 권총모냐 너 권총모냐 너 어? 뭐야? 세명? 두명 남았다 그거 왜? 어떻게 확인했나? 좁아가지고 그냥 던질걸? 그냥 던지는거네 그냥 던지는거네 어디로 던지는? 저 앞에 좀 갈까? 연발 연발인지 체크하고 가만히 있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? 앞에 있다 앞에 소지 안 써도 될거 같은데 안 써도 될거 같은데 어 안 써도 돼 어 좌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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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 SW 우측으로 더 봐야돼 우측으로 아 우측으로 뭐라고? 어 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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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 어 보이지 저기 죽은거 같은데 저 엎드려있는거 보이지 죽은거지? 죽은 애 같은데 저기 보이잖아 SW쪽에 엎드려있는거 죽은거 아냐? 저기 나무 바로 옆에 죽은거냐? 나무? 아니 바로바로 좌측 SW195 어 죽은거 같은데 저거 어 죽은거야 누구같다고? 저 집쪽에 한명 있어요 집쪽에 나 작은집? 여기? 이 안에? 그쪽 같은데 누구 남았어? 한명 일대일이야 수류탄 까볼까? 아니 거기 시체한 탈까봐 수류탄 있으면은 나 시체 아닌거 같은데 저거 여기잖아 한개밖에 없잖아 저거 어디야 너 움직이는거야? 네가 움직이는 소리야? 그런거 같은데 좌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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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집쪽에 집 쪽에 슬픈탄 피해야 된다 앞으로 뛰어 나이스 나이스 이걸 이기네 저장해야지